됐어 한 번 더 해야겠다 됐어 물 다 맞았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거를 먼저 열고 그런 다음 이걸 매달려서 깨부수고 자 이제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쪼금 여기서 헤매서 죄송하구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셨을텐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공수들을 처리해 야 쟤네들은 무슨 가만있어봐 이거 항아리가서 던져버릴 수 없나? 야 내가 직접가가지고 처리를 하던지 해버려야겠는데 아니야 라이플이 있잖아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좋은게 있어 아냐 그거보다 더 좋은게 있어 우리에겐 독이 있어 됐어 간다 자 이게 지금 독화살이 진짜 진리야 야야 누가 누가 지각하네 이씨 아 빡세네 아 투석기 맞춰 죽이라고? 아 아 묘안이다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내가 너무 천하게 살았어 어 너무 천하게 살았어 그동안 그동안 너무 천하게 살았어 아 아예 부숴버려라 와 날라가는 오빠 자자자자자자자 돌려 돌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저기있는 애들 죽여버리입시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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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 간다오 여러분 이걸로 못죽인다라는거 이걸로 죽여야된다라는거 몰랐던게 그렇게 잘못이야 아 진짜 어 아니 무슨 내가 여기서 몇 분 헤맸어? 아니 몇 분 헤맸냐고 내가 어? 다른 방송 보셔가지고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러면 나도 조금씩 짜증나는 수가 있어 아니 자기가 정답을 찾아 나가지 않을 거면 퍼즐 게임을 왜 해 퍼즐 게임을 하아 알려주시는 거 감사하긴 한데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지 맙시다 제가 또 방송하는데 불편하니까 대역죄인처럼 방송 안할랍니다 가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해물파저님 제가 그 해물파저님 그 겉에 그 바삭한 부위 다 벗겨서 그냥 씹어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뭐 비제이니까 뭐 이게 운명이다 그런 거야? 그 입에다가 주먹을 뺏다 넣어드릴 수 있어요 야야아 야야아 기제이 운명설 기제이 운명 으어우 아아 가즈아 가만있어봐 이거 설마 밑으로 가는 건 아니지? 그랬으면 이거 잡을 리도 없지? 아아 아아 하아 야야아 기제이템들 먹어먹어먹어 야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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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역시 낙사만큼 좋은건 없어 끝이야? 오케이 어어어 어어어 자세 바꾸지마러 와아 쟤가 화살 쏠때도 안찾었어 아 씨 어쩌란 얘기야 씨 됐어 됐어요 아 워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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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차피 이쪽이 가는 길은 아닌데 이쪽은 아닌데 이거 불화살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제자 제자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호기심이 생겼어 뭐야 아니 이건 뭐야 저건 아니야 이거라면 여기라면 여기 뭔가 템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저기 하나 있네 저거 하나 있어 저거 하나 있어 발트에 호박 속으로 만들어진 여성용 목걸이야 아 나 순간 호박 여전거 안재고 엿 먹으라는건지 알았네 에이씨 어 자 이제 이거 내려오고 그 중국이 중국에서 호박 목걸이를 그렇게 곤충 들어간거를 개 미치게 사기를 쳐서 비싸게 판다고 하네 여기는 못 지나간다 여기는 못 지나간다 뭐야 빨리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가야 돼 아 못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돼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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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